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윤 센세입니다. 저희 오늘은 40페이지를 할 차례죠. 40페이지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지시대명사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요. 새로운 조사도 배워볼 건데요. 간단하게 여러분 지시대명사에 대해서 복습을 좀 하자면 거리에 따라서 나랑 완전히 가까운 건 고래 살짝 떨어져 있는 콕이 있는 건 소래 완전히 멀어서 저기 있는 건 아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바로 이 고래, 소래, 아래를 가지고 질문이랑 대답을 할 때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좀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사실 이렇게 음성으로만 만나고 있긴 하지만 지금만큼은 마주보고 있다고 치고 저는 지금 책을 하나 들고 있어요. 우리 교과서인 독학 일본어 첫걸음이거든요. 자, 일본어로 책은요. 홍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홍을 직접 들고 있는 저에게는 이게 고래겠지만 여러분에게는 살짝 떨어져 있겠죠. 그럼 여러분이 이 홍, 책을 가르칠 때는 뭐라고 말씀을 하셔야 될까요? 네, 바로 소래라고 하셔야 합니다. 자, 이걸 대화 속에서 예를 들어보면요. 제가 일본어로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대답을 뭐라고 하셔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소래와 홍데스 소래와 홍데스 라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면에 되게 멀리 떨어져 있는 홍, 책을 보고 우리 둘이 대화를 한다면 상식적으로 그 책은 우리 둘이랑 되게 멀리 떨어져 있겠죠. 자,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물건을 가리키는 아래를 사용해서 대화를 할 때는 질문도 아래와 난데스까? 아래와 난데스까? 하시고 대답도 아래와 홍데스 아래와 홍데스 라고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결국 언제, 어느 상황에서든 나와의 거리가 고래, 소래, 아래 중에서 어느 걸 사용하는 건지를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번에는 노 라고 하는 조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 노 라고 하는 조사는요 한국어로 따지면 ~~의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책, 나의 볼펜 하는 때 사용하는 ~~의 가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의 라는 말을 일상 대화에서 생략하고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일본에서는요. 명사와 명사 사이에는 언제나 이 노 가 반드시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걸 생략을 해버리게 되면 어색한 문장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나의 책 하시면 와타시노 혼 나의 볼펜 하시면 와타시노 보르펜 요렇게 되겠어요. 자 40페이지에 제일 위에 있는 네모 칸 안에 보시면 소레와 칸고쿠の 놀이です 라는 문장인데요. 그것은 한국의 김입니다. 요렇게 되겠죠. 한국어로는 그것은 한국 김이에요. 하시는 게 더 자연스럽게 들리지만 일본어에서는 명사와 명사 사이에는 노 얘가 들어가지 않으면 너무너무 어색해져 버린다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미나상 오츠카르사마 되시다. 다음 팟캐스트까지 여러분 간 바테